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하게 된 그 동기가 바로 헨리 패트릭이라고 하는 그 정치가의 유명한 연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가 미국 시민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요. 이제 우리는 굴종과 억압과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그 억압의 쇠사슬, 노예의 쇠사슬이 보스턴 들판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굴종과 억압의 사슬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참으로 평화, 평화를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억압과 노예의 그러한 쇠사슬 소리를 듣고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의 미국을 자유롭게 하옵소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명언을 그가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영국 군대를 패태시킴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가장 강대국으로 발더듬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플랭클린. 참 존경하는 분이죠. 100달러 지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자유를 얻지 못하는 싸움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와 안전을 누릴 그러한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근본적인 이 자유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3.1운동의 제1공약 일제의 한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3.1운동 그 제1공약이 바로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자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이룰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건국 취임사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 원칙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만전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 것은 불과 70년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선포되고 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자유라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첫째 가는 그러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함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Veritas vos liberabit 이것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라틴어의 유명한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Ar-redeia라는 말입니다. Ar-이란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Redo에서 나온 Redeia라는 말은 숨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라는 것은 숨기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이러한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백일하에 바로 실체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또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엘류대로서 빛을 탕감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은 모든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서 자유케 된다. 해방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이 자유의 권리 또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와 이 평등 이 두 가지의 그 위대한 사상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 개인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 자유민주주의 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와 평등이 과연 공존하기가 어렵지 않는 것인가 자유를 주장하다가 보면 평등이 조금 모자라게 되는 것 같고 평등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자유가 좀 침해를 받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파와 좌파 간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시끄럽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평등의 의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뭐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택은 자유롭고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된다.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 균형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분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뭘 얘기냐 하면 선택의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유스럽게 내 자유의지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등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평등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기회가 균등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있으면 신분과 종교와 성별과 모든 사상을 초월해서 그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바른 사상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바로 서 있고 또한 누구든지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균등하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공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평등하면 안 되는 것 이건 사실 성경적으로 봐서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과가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유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평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또 슬로건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근본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의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그러한 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누구든지 금수자나 흑수자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 노력해서 참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그야말로 용이다는 그러한 사회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로서의 그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참는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이념을 훼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평등 자체를 그 결과를 놓고 어떠한 외부적인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어떤 집단이 바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함으로 누구나 다 그 결과에 있어서 강압적인 평등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자유의 이념에 있어서 평등의 이념에 있어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과 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의 달란트의 비율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달란트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DNA를 타고난 사람 어떤 사람은 기술의 DNA를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탁월한 이러한 그 달란트를 타고난 사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부여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얼마나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근면 성실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늘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가진 자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몇 달란트 했어요? 다섯 달란트를 더 늘려서 열 달란트가 됐어요. 두 달란트 가진 자는 또 열심히 나름대로 돈을 굴리고 이자를 붙이고 해서 두 달란트가 더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네 달란트가 됐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서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한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렸다. 그러자 그 주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도 이제 열 달란트 많이 늘린 자에게 주어라. 이것을 바로 천국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이 자유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 기회를 잘 선택해서 열심과 성실과 근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늘게 하는 것 열매를 얻게 하는 것 이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열매가 균등하게 게으른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이나 이것이 균등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폐역한 것이 폐역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유요. 그 선택의 자유가 우리는 바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기회가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한 것이 바로 우리 자유민주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독교가 풍성하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제공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갖고 나갔어. 누구든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기회가 있고 또 그 자유적인 선택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 코리안 드림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것을 도모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소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거 자유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또 권세나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명예나 권세나 돈을 얻게 되면 내가 자유캐야 되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맞춰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진정한 자유는 그러한 물질적인 소유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는 권력의 소유 또 명예를 가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성적인 자유 프리 섹스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자유주의 운동이 많이 우리 사회를 참 오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오히려 자유가 아니고 정력의 탐욕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포로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파멸로 가는 그러한 억압의 길로 가는 잘못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자유 물론 자유가 있지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술 마시고 싶은 거 있지만 그 술 자체가 탐욕하게 되는 것 중독성을 일으키는 것 뇌 세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피원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이 성경의 그 원어를 보게 되면 마음이란 말이 아닙니다. 푸뉴마예요. 스페릿이에요. 영문 성경에 보면. 그리고 헬러우는 푸뉴마입니다. 영은 원하로 돼. 육신은 육신은 피곤한 거예요. 육신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자육해되기 위해서는 육신에 속하면 안 돼요. 육신의 정력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육신이 원하는 본능적인 원하는 것에 탐닉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력의 포로가 되고 탐심의 포로가 되고 거짓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결국은 도적질 당하고 재산이 도적질 당하고 가정이 도적질 당하고 또한 지휘가 직장에 직장이 깨어지게 되고 사업이 깨어지게 되고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력과 탐입에 사로잡히게 되면 평정을 상시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 결과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알면서도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것은 사실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죄책감 거짓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죄를 재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 회개는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 놓은 것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육신의 탐욕이 강하다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 더 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되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내 눈을 찍어내버리라. 내 손과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내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손과 발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오는 것보다 눈 없이 발 없이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거야.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뭐냐. 이러한 정욕의 본능에서 육신적인 본능에서 우리의 바로 내추럴 그러한 자연적인 본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한 욕을 하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끝마다 욕지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것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이 순탄지 못하고 말이 깨끗하지 못하고 또한 술취함과 방탕함과 성적인 탑립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본연적인 그러한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자연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성품이라 그런데 이러한 옛사람의 성품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예요. 마귀가 하는 질은 뭐예요.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어땠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100% 우리가 다 성스러운 그러한 100% 성량에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마음속에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이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육체적인 탐닉에 사로잡혀서 실조할 때가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악한 영 더러운 영 포악의 영 음란의 영 술취함의 방탕의 영 이러한 것에 늘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귀신이 들리지 않는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를 치시는 거예요? 인을 치셔 인을 도장을 찍어요. 소유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10% 20% 30% 어떤 경우에는 50% 60% 이상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빼앗겨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성령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동시에 내재하는 싸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양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어찌 악령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악한 영이 부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거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든 거짓과 억압과 포로에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잇고 내 자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판단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저런 일을 좀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우리는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억압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는 좀 더 하곤 당신은 좀 덜 하고 나는 덜 하고 당신은 좀 더 하고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을 원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과 슬픔과 비탄과 참으로 우울증이 사로잡힐 수밖에 노이로제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건 포기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결혼에 대한 예화를 하나님께서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일부터 열까지 그냥 이것저것 저것 해서 다 적어놓고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회사에 가는 거예요. 부인은 집에서 그것을 조먹조먹 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와서 그 내가 준 조먹 자 갖고 와보세요. 자 이거 잘했습니까? 이거 잘했습니까? 이거 항상 모자라는 게 항상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사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살아온 남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새 남편이 왔는데 그 남편은 너 이러한 명령과 이러한 개명이 하나도 없어. 나 부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연히 방을 청소하다가 저 장 밑에서 어떤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과거의 남편이 자기에게 개명을 이것저것 하라고 했던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때 남편이 과거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지금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오히려 완전하게끔 그렇게 했더라. 이거야. 이것이 바로 율법 에서의 자유함. 우리가 율법에 매여있으면 그 율법의 정제함을 받고 그 율법의 폭력을 받고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끊임없는 억압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의 새 남편인 율법은 우리의 과거의 남편이지만 이제는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개명 그냥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행하다가 보니까 말을 안 해도 개명이 없어도 그 개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그러나 그 헌신은 자유로운 선택의 헌신입니다. 그 헌신은 참으로 그 기회가 균등한 기회가 있는 그러한 헌신이에요. 또한 그 결과는 참으로 공정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자. 한편으로는 율법의 개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온전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양립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는 개명을 지킴으로 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를 자유쾌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세요. 그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기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참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사 십자가를 주시고 자신을 죽음에 넘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율법의 완성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신량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노력하는 삶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특징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옵니까? 왜 11조를 왜 바칩니까? 왜 새벽 기도 왜 나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벌 줄까 봐? 11조 안 내면 뭐 사업에 망할까 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분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자유의 근본이에요. 원칙입니다. 신앙적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함 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시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끔 되어있다. 여러분 옛말에 과거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비유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 팔자는 디웅박 팔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박을 아시죠? 그러면 박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위에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 그 속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두는 거예요. 부자 집에 가면 쌀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고 가난한 사람 쪽에 가면 그 속에 옥수수나 보리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여물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디웅박의 그 가치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디웅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천한 것인가 를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놀라우신 예수 크리스도의 보화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을 억압하겠습니까 왕자와 공주를 누가 억압하겠습니까 왜냐 왕자는 바로 하나님의 후계자가 왕의 후계자가 될 거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우세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도를 닦고 어떠한 수행과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어떠한 깨달음으로 오는 것도 아니여 어떠한 금식 고행을 통해서 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진리여 기리여 생명이에요 예수 크리스도를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애쓰지 말라는 얘기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개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반드시 실패하는 삶이에요 그걸 버리세요 무엇을 원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신기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과 불로 침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밧데리가 그것이 시간이 되면 그 소진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우서 1장 3전에 언양하신 그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덩전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예를 형제우예에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는 신의 성품 이 여덟 가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공짜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노력하지 아니어도 힘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죄를 이기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거룩함 성결함 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같이 귀하고 보잘것 없는 그러한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이라고 쓰는 건 아니에요 금그릇이 더러워지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연합하는 삶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 주님과 대화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보장되고 자유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의심과 반항과 두려움과 불화와 탐력과 죽음 이 여섯 가지의 그 일을 행하는 것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이 의심과 반항과 탐력과 또한 분열과 죽음 이런 것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항에서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죽음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요 불화해서 해방돼요 바로 평강의 왕이시요 평강의 재물 화목재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불화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탐닉 성적인 탐닉 돈에 대한 탐닉 또한 모든 재물에 대한 또한 명예에 대한 탐닉 이러한 탐닉에서 자유있게 절제가 있어요 또한 죽음으로 이르는 모든 질병 각색 질병 여러분 이 질병 에서 자유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에 대한 형벌에서 자유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영접해야 돼요 질리는 영접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질리는 어떠한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질리는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격적인 들어옴으로 내 안에 거함으로 질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리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아닙니다 질리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반항과 불순정에서 자유함이 되고 또한 질병과 또한 불화에서 불안과 염려와 초저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크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다고만 되는 것이야만 예수님과 100% 연합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누가 봄 5장 15절과 누가 봄 6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은 말씀도 듣고 진리안에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